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동안 의사분들은 개원이라든지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분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개원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데 전공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는지가 궁금했는데 전공인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직한 전공인도 앞으로 양질의 의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보호자로서 오랫동안 병원을 덜락거리고 계신 분도 양질의 의료가 공급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직 전공인과 여러분들 이런 입장을 공식적인 장소에서 밝혔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죠. 윤동규 전공인과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윤동규 전공인은 8월 9일 서울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비탕대책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까지는 좋은 의료습위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세대 혹은 다음 세대부터는 이런 의료습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앞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서 1960년대 생을 전후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이 세대들이 선거도 망가뜨리고 의료 시스템도 망가뜨리고 온갖 것을 다 망가뜨려서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를 참 어렵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이야기 드렸는데 꼭 같은 내용의 주장을 윤동규 사직 전공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까지는 좋은 의료습위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세대 혹은 다음 세대부터는 이런 의료습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장담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자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사직했습니다. 복잡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발표해버린 정부가 유감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의료를 이렇게 박살내는 현실이 너무 슬플 따름입니다. 정부는 제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전공의가 몇 년 차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현재 상황 의료 파국 상황이 앞으로 낮게 될 그런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아이를 둔 최현순 씨는 지금 고3인 아이들 중에는 의대 정원으로 덕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는 10년째 투병 중에서 10년 이상 정도를 대학병원을 여러분들 다닌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계속 아플 텐데 그때도 과연 지금 같은 양질의 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누구든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손해보는 사람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는 것을 최현순 씨가 환자인 아픈 딸에게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직 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보는 의료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기사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많은 분들이 놓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의료 사태를 보면서 주목했던 것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을 그날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가한 한 사직 전공의가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네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적극한 표현입니다. 기본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진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약한 노동자들을 건드리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를 취하면서 살리는 지역의로는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민감하게 보신 부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젊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번 사태에서 낙담한 것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덕수 총리, 박민수 차관, 조기용 장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전공이라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기본권을 어떻게 대안한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언제든지 공익의 이름으로 전공의들을 쓸 수 있는 공공제 정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실로 어마어마하게 유감스럽게 제가 생각한 겁니다. 너무나 고담, 준논처럼 들리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봤고 이번에 의료사태에서 피로에 따라서는 전공의들의 개인적인 그런 자유와 인권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자유를 외치지만 어마어마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안세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행동이 여러분들 단체 행동이 서투르고 그다음에 협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수 자격까지 국가대표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발상이 대단히 전체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짙게 깔려있는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얼마나 나라가 완전히 헷갓갓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험한 사회인 겁니다. 위험한 사회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전공의들 가운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뼈아프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신 분이 계시구나.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 이야기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몰라 일단 입학정원 증가했으니까 앞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갖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겁니까 아 난 몰라 일단 정원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어제 수련체계를 이렇게 재모집을 계속해서 되지도 않겠지만 관리들이 조급한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8을 모집하고 안 되면 9을 모집하고 안 되면 10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혀 수련체계가 갖고 있는 그런 전통이라든지 관행 같은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깔아뭉개구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한 분께서 정부는 전공의 모집을 공장의 근로자 모집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월 달에 3월 달에 전공의가 들어오게 되면 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팀워크를 행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이나 이런 현장에서 같이 활동할 건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마 닥터 액시스 분은 전문의 과정을 거친 분 같습니다. 각각 전문의 과정에 단계적인 습득을 해야 됩니다. 바로 뛰어넘으면 환자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이렇게 쫙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기술이 습득되는 과정이 그거를 지적한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해가 관리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있더라도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그걸 무시할 수가 있겠죠 여기 분이 2025학년은 일단 정원 1500명으로 하고 2026학년부터 의료계와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런 부족한 교수들을 충원하고 시설을 늘리게 되면 2026학년부터 다시 자르고 시설을 줄일 겁니까 진짜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은 고집밖에 없는 겁니다. 책임 회피밖에 없는 겁니다. 2025년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 증가까지 양보하게 되면 그러면 전부 다 헛짓을 한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2025학년도 1500명 여러분들의 강행 이것만 여러분들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야기는 너무나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시설이라든지 교수 충원이라는 게 다 고정비에 해당하는데 2025년도는 1500명인데 2026년부터 확 줄게 되면 그럼 그거는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남은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냥 한 분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거짓말을 계속 찌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상적 교수 충원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설도 다 돈이 들어야 되거든요. 돈이 없습니다. 그냥 말잔치 하는 겁니다. 숨쉬는 것 빼고 전부 입에서 나온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돈이 없는 겁니다. 언제 이런 시설을 뭡니까 강의동을 이러면서 정축하고 수련병원을 어떻게 정축해서 교육을 하겠습니까 7500명 학생들이 6년 동안 쭉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6업이 되지 않습니까 3000명 내년 또 여러분들 정시 입학 3000명 정원 1500명 7500명이죠 7500명이 1학년 7500명이 2학년 7500명이 3학년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원래 정부 안대로 2000명을 계속 뽑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5000명 5000명 5000명이 이어질 것이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거칠고 무모하면 1년에 정원의 60%를 뽑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이게 무에 시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를 여러분들 60% 증가시켜서 어떻게 여러분들 교육을 시킬 겁니까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는 의로계 종사자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일단 시키는들 하고 문제 생김은 당신 책임 하지만 내 말 안 다르면 하극상 사명감 부족 그게 한국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사고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냥 까라면 까나는 겁니다 기성세대 사고가 지금 그 수준인 겁니다 해피의 이름 말 듣지 않으면 배드민턴 이름 국가대표 박탈 두 번 하면 뭡니까 1년 이상 박탈 세 번 하면 영구이 박탈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하고 여러분들 세월이 벌써 20몇 년이 흘렀는데 의식을 보게 되면 참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설령 여러분들 증가시키더라도 5% 10% 정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항이 없을 겁니다 60% 어떻게 늘립니까 정말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분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한국사의 원리라는 것이 다음에 비용이 얼마 지불하고 그건 관계없다 우리는 그만두고 연금 받고 잘 살 거니까 그냥 내 말 안 따르면 하극상이고 책임감 부족이냐 그냥 따라라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삼성스 오수 필ен